네 안녕하세요 차트선생입니다 자 이제 영상 찍기 전에는 뭐 시간의 반응이 없었는데 이제 금요일에 종가 끝나고 오늘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에 체크하는데 이 체결량도 보면 그렇고 체결 강도도 그렇고 꽤나 강력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 보면은 추가적으로 월요일에 또 상승을 할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력들은 일단은 급하지가 않다라는 걸 좀 알고 가시면 돼요 뭐야 이거 영상 급한 거 아니라고? 세력들 급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면은 패를 지고 있습니다 패를 무슨 패를 지고 있냐 우리가 사실 이 세력들한테 당하기가 쉬운 이유가 한 가지에요 무슨 어떤 점에서 좀 당하기가 쉽냐면은 심리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당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3월에 뭐가 있죠? 3월에? 다들 아시죠?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 걱정하시는 거 딱 한 가지일 겁니다 3월에 있을 감사 보고서 시즌 이때 많이들 일단 걱정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세력들이 3월을 굉장히 많이 노려요 무슨 말이냐면은 3월에 굉장히 흔들기가 심하고요 변동성이 심하다 막 진짜 회사가 망할 것처럼 움직이다가 갑자기 어떻게 감사 보고 나오면서 회사가 미친듯이 좋아질 것처럼 더 포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카나리아 바이오도 보면은 이런 구간들이 있잖아요 단계적으로 이때 이때도 감사 보고서가 안 나와서 하한가 갔다가 다음날 감사 보고서 나오고 주가가 이렇게 폭등했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기대감을 절망감에서 절망감에서 기대감으로 그죠? 역시 우리 이거 개미 털기였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주고 주가를 끌어올리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윗고리 달면서 거량 터뜨렸죠 뭐한거요? 설거지했다 이 구간에서 그죠? 물량 다 던졌어요 물량 다 던지고 나서 확실하게 한 번 더 찔러주고 물량 다 던지고 나서 주가를 이제 빼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무상증자를 하면서 그죠? 무상증자를 하면서 지금 이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전환가액 조정을 위한 그죠? 전환가액 조정을 위한 작전을 펼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자 일단 이 구간에서 1대2 무상증자를 했거든요 1대2 무상증자 우리가 보통 1대2 무상증자 가격 조정이 어떻게 받냐면은 가격 조정 같은 경우에 15,000원이잖아요 15,000원 그럼 1대2 무상증자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나누기 3을 해주면은 무상증자 가격이 나와요 그죠? 이런 가격이 좀 나오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5,000원 구간 그죠? 5,000원 1대2 무상증자 하면은 한 주당 얼마 되는 거예요? 15,000원이었다고 하면은 5,000원 되는 거죠 3만원이었다 그러면 만원 되는 거고 그럼 이 구간을 보면 알겠지만 1대2 무상증자 했을 때 얼마입니까? 어 이 구간에서 24,000원 정도 됐을 겁니다 24,000원 일단 무상증자 해서 이렇게 8,000원 된 건데 우리가 여기서 좀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이 무상증자 후에 여러분 잘 체크하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자 무상증자를 했을 때 이 가격만 이 보통주만 무상증자 했을 때 보통주만 가격이 쪼개지는 게 아니고 전환사체도 쪼개집니다 전환사체도 쪼개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환사체 가격이 만원이었다 그죠? 만원이었다라고 하면은 1대2 무상증자 들어간다라고 하면 전환사체 가격이 3,300원의 수량을 곱하기 3이 됩니다 어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카나리아 바이오 전환사체 애들이 최저 조정 과액이 얼마냐면요 최저 조정 과액이 만원이거든요 만원? 만원이에요 그럼 1대1 무상증자 했을 때 최저 조정 과액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3,300원이 되는 겁니다 즉 최저 조정 과액을 어디까지 내릴 수 있다? 3,300원까지 내릴 수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세력들이 최저 조정 과액을 3,300원으로 마치고 어떻게 주가를 끌어올릴 작전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300원 밑에서 사면은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세력들이 물량을 최대한 어떻게? 눌러놓고 이 구간에서 눌러놓고 나서 어떻게 한다? 올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현 구간에서 일단 물린 사람들 좀 있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제 생각에는 여기서 한번 단기적으로 1차적으로 물량 매집해줬다 1차적으로 물량 매집을 해줬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어디만이 물려있을 거냐면은 잠깐만 좀 지워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개인 투하자 특징이 사실 주가 지금 물리신 분들 많을 텐데 제가 먼저 물리신 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설명해드리기 전에 일단 단타 치신 분들 심리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런 구간들에서 단기적으로 정고점 돌파할 것 같으니까 그죠? 돌파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막 들어온단 말이야 이런 데서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이 밑에 전저점 뚫어버리고 여기서 손절해요 개인 손절하고 쭉 내려가는 척하다가 여기서 어떻게 된다? 다시 올리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제가 이때 라이브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주가 올라가는 거 페이크다 페이크 단타들 수익 왜 주냐 여기 전저점 무조건 무너뜨리고 개인들 떨구고 2,000원 자리까지 확인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2,000원 구간 체크되고 어떻게 주가 반등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제가 아침에 한 10분 정도 라이브 15분 정도 라이브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단기적인 수익을 드렸고요 단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침에 라이브한 거 있는데 잠깐만 보고 갈게요 제가 절대 단타 들어가지 말고 2,000원 자리 확인해라 라는 내용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이 내용이고요 이 주가 올라갈 때 제가 2,000원까지 기다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보면은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최소한 2,000원까지는 기다리시고 2,000원 구간에서 다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는 단타꾼들을 과연 세력들이 붙여주고 갈 것이냐 붙여주고 갈 것이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에서 주가를 과연 단타꾼들이 단타꾼들을 붙여주고 갈 것이냐 아니다 전저점 구간 깨면서 단타꾼들을 떨구간다 라고 정확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정확하게 떨구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간 깨고 단타꾼들 물량 단타꾼들이 지금 손절라인 어디 보고 있을까 손절라인 여기 보고 있습니다 시가 부분 그죠 단타꾼들은 손절라인 여기 보고 있다 정확하게 좀 말씀드렸다 이 정도까지는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그죠 이러한 구간들에서 어떻게 앞으로 좀 잡아가야 되는지 확실하게 좀 말씀드릴 거고 그 이런 구간에서도 제가 정확하게 2,000원 구간 라운드 피겨 구간에서 제가 그리고 2,000원 구간 라운드 피겨에서도 단타 하시는 분들 있어요 어 있는데 제가 단타하는 1번이나 아니면은 뭐 요쪽 카나리아 같은 경우는 카라고 남겨주신 분들 그 전부터 제가 단기 타점 드리고 물탄 타점 드리는데 요건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만 좀 들어가라고 말씀드렸고요 잠깐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아침에 그죠 아침에 자 하한값 풀리고 시작 단타 매수 털 구간은 라운드 피겨 2,000원 구간 단기 타점으로 잡겠습니다 그죠 여기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이 구간 위까지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단타 하시는 분들에게만 드린 거니까 단타 분들만 체크하시면 되고 그리고 기존에 물려 계시던 분은 좀 더 기다리셔야 된다 타점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먼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쌍바닥 확인하고 갈 것 같아요 야 뭔 소리야 무슨 쌍바닥이냐 더 빠진다라는 거냐 어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주가가 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시간에가 4.5%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2,200원 구간대까지 좀 올랐는데 어 좀 표시를 해보자라고 하면은 이 구간이거든요 정확히 좀 볼까요 정확히 보면은 어 국내 주식에서 자 현재가 얼마죠 2,210원이잖아요 2,210원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그러면은 지금 내려오는 이 장기 입형선 분봉상 1분봉상 224분봉선에서 일단 저항을 좀 맞은 건데 이 구간 있잖아요 2,200원 구간 여기를 제가 빨간색으로 좀 바꾼 다음에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몇분봉 15분봉으로 작용해서 보면은 저항라인이 좀 보일 거예요 자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했을 때 자 우리가 이 구간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왔잖아요 그죠 이 두개 이 두개봉 이 두개봉에서 어떻게 돌파가 나오고 나서 지지가 나왔던 부분 보이시죠 이 구간 분홍색 선 라인 지지가 좀 나왔던 부분이다 이 구간이 그죠 지지 나왔던 부분에서 딱 맞고 어떻게 주가가 어 눌려 눌릴 가능성이 좀 있다 시간에가 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가긴 올라갈 겁니다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 한 2,350원 구간에서 다시 맞고 밀릴 가능성이 좀 커요 그러니까 물 타실 분들은 일단 쌍바닥 체크 해보시고 기다렸다가 물을 타라는 거 좀 권고해 드리고 월요일날도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때 단타와서 물린 사람들 있잖아요 물린 사람들 이 물량을 한번 뺏기 위해서 올렸다가 빼는 걸 거예요 아마 왜냐면은 얘네가 지금 구간에서 전환가액 조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전환가액 조정 전환가액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환가액 조정을 언제 언제 하는지 체크 한번 하나하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모장을 켜서 좀 체크를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얘네가 지금 4회차부터 8회차까지인가 팔 수가 있을 텐데 하나하나 좀 체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체크해볼게요 하나하나 다 보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에서 최근에 전환가액 조정이 나왔죠 보시면은 요렇게 어 좀 조용이 나왔는데 다 체크하면 돼요 이게 무상증자하면서 전환가액 이렇게 조정된 거거든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상증자하면 어떻게? 전환사체의 뭐가 된다? 전환사체의 주식 수량도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어 정확히 좀 말씀드린 부분이고 4회차부터 8회차 전환사체가 남아있고요 신주유수 부사체는 행사 안 하면 그만하기 때문에 크게 뭐 상관없습니다 평단이 7천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전환사체만 좀 체크하면 돼요 보게 되면은 총 금액이 얼마죠? 좀 많죠 뭐 500억 700억 850억이나 있어요 전환사체가 그죠? 850억이나 있는데 어 최근에 최근에 250억인가 상장을 했어요 250억 상장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 600억이 남아있겠죠 그죠? 600억 이걸 평단 5천원으로 했을 때 1200만주를 물량을 팔 수 있는 거고 최저조정가액인 3300원에서 3500원까지 만든다고 했을 때는 요게 물량 자체가 한 1800만주 어 이 정도의 물량이 좀 있을 겁니다 일단 계산해드릴 거니까 좀만 기다려 보시고요 전환가액 조정이 4회차부터 5회차 언제 언제 들어가는지 체크를 해볼 겁니다 날짜를 체크하는 거예요 날짜 자 4회차부터 8회차까지 날짜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전환가액 조정이 들어간 날짜를 보겠습니다 뒤쪽으로 땡겨야겠죠 아무래도 전환가액 조정 날짜가 있으니까 뒤쪽으로 땡겨서 체크해보도록 하겠고요 날짜가 조정가액이 일단 7회차는 13 13일 다 나와있죠 요게 다 체크가 됩니다 자 4회차 4회차 이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조정하는데 날짜가 고정이 돼있어요 날짜가 고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 날짜를 좀 체크하는 거고 자 4회차 전환가액 조정을 언제 할 수 있냐 10월 19일 가능하고 그 다음에 5회차 언제 가능하냐 10월 17일 자 그리고 6회차 언제 가능하냐 10월 16일 7회차 언제 가능하냐 아 8회 6회차 8회차군요 8회차 8회차 10월 16일 그리고 7회차 7회차는 10월 13일 어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날짜가 20일이잖아요 아 결과적으로 전환가액 조정을 분명히 들어가면서 주가를 올릴텐데 아마 지금 기간으로 봤을 때 우리가 19일 있죠 19일 지금 4회차가 전환가액 조정이 됐잖아요 4회차가 그죠 그러면은 이미 날짜가 이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전환가액 조정이 되려면은 한 달은 더 있어야 되거든요 한 달 정도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 세력들의 생각은 일단은 전환가액 조정을 시키고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월 17일 그죠 그 다음에 2월 13일 2월 16일 이때까지 주가를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3천원 구간에 맞춰놓을 것 같습니다 3천원 구간에 맞춰놓고 어떻게 한다 전환가액 조정을 3,300원으로 당기고 뭐예요 이때부터 폭등시키는 거죠 그죠 3월 구간에 근데 또 이게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이 딜레이를 시킬 수 있다 했잖아요 왜냐면은 3월에 투자 심리가 안 좋아요 왜 감사보고서 시즌이잖아 그죠 감사보고서 시즌 그리고 세력들은 뭘 알고 있어요 패를 알고 있다 그죠 패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보고서에서 잘 될지 잘못 될지 웬만하면은 알고 있을 거예요 물론 당연히 우리한테는 모른다고 하겠죠 지네들은 알고 있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배임과 행령이 있었다면 당연히 뭐 감사복지들은 안 나오겠죠 근데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배제를 하고 일단 패를 알고 있을 텐데 얘네가 상장피지가 만약에 진짜 안 된다고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이 안 나온다라고 확신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3월까지는 좀 엄청나게 흔들어 밑에서 흔들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3월 지나면서 주가가 폭등이 나올 수 있고 요 부분이 있고 아니면은 진짜 회사가 위험하다라고 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가 위험하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2월에 전환가액 조정 2월 13일 2월 16일 2월 17일 전환가액 조정을 다 시키고 나서 이때부터 폭등한다고 봅니다 폭등 어디까지? 3월에 감사보고서 나오기 전까지 폭등할 것 같아요 그리고 3월에 전환사체를 전부 다 상당시켜서 물량을 때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시나리오 우리가 세력한테 대응하는 건 시나리오를 짜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감사보고서가 만약에 잘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된다? 주가가? 폭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 전에 다 팔고 나와야 되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제 생각은 현 구간에서 시간이 얼마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 악랄하게 누를 거란 말이에요 악랄하게 악랄하게 여기 있는 사람 다 물량 털어서 바닥에서 잡아서 끌고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죠? 어디까지? 2월 13일까지 그럼 2월 13일에 제가 봤을 땐요 개인적으로 2월까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바닥에서 보일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 구간에서 일단은 굳이 지금 빨리 올릴 필요가 없거든요 세력들이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세력들이 지금 구간에서 과연 빨리 올려야 될까? 주가를?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2월 13일에 전환가액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2월 13일 전부터 주가를 스물스물 올려서 3,300원 구간까지만 올려놓더라도 어떻게? 최저 조정가액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구간에서 급할 게 없는 건 누구예요? 세력이에요 급할 게 없는 거는 어차피 2월 13일부터 조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거의 15거래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면은 최대한 지금 구간에서 올려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어떻게? 밑에 구간에서 최대한 눌러주면서 공포감을 일으키고 나서 반등하지 않을까 2월 초부터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월은 일단 관망의 시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관망의 시기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제가 지금 진짜 설명 한 시간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부분들은 텔레그램 방에서 전부 다 소통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위에 번호 있어요 위에 번호 몇 번이에요? 010 9201 6329 몇 번이라고요? 010 9201 자 6329 자 이쪽으로 카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카나리아 카나리아 바이오 텔레그램 방 만들었고 어제까지 30명이었는데 오늘 벌써 70명까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확실하게 들어오셔서 제가 조금 더 정확한 타점과 정확한 타점과 물타는 타점이죠 그리고 반등 타점까지 알려드릴 거고 2월도 우리가 어느 정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번 언급을 한번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 카나리아 바이오 현 구간에서 대응이 꼭 필요하다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 무조건 혼자 하지 마시고요 카나리아 카나리오나 아니면은 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셔서 이거는 대응을 무조건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간에서 대응하셔야 돼요 지금 구간에서 대응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탈출할 수 있다라는 거고 전환가액 조정일이 결과적으로 2월 13일부터 2월 19일까지 있기 때문에 이때 전환가액을 3,300원까지 전부 다 맞춰 놓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 테니까 현 구간에서는 물타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월요일에 단기적으로 여기 있는 물량 소화하고 또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한 구간대에서 물타거나 신규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더 눌리는 걸 기다려야 된다 야 여기서 어떻게 더 빠지냐 더 빠질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왜 어차피 주가는 누가 움직이는 거니까 세력이 움직이는 거니까 공식 입장만 보더라도 고의적인 하락이라는 게 눈에 보여요 여기 보시면은 대표의 입장이 올라왔는데 참담한 마음으로 주주부 여러분들께 글을 씁니다 라고 써있죠 보면은 1월 13일 DSMB로부터 임삼성산 중단 권고를 받았다 권고입니다 무조건 중단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난소암 치료제 오레고보마 임상 이상 결과는 명확한 치료 효과를 보였기에 더 확신을 가지고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해왔다 그렇기에 이번 중앙한 분석 결과가 회사 임원진들 모두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또한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큰 실망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상 2상의 오레고보마 투여군의 무진행 생존 기간은 중간값은 42개월이었습니다 현존하는 그 없던 항암제도 이러한 결과를 달성하지 못했고 DSMB의 권고는 임상 2상과 현저히 상의한 결과로 큰 충격이었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심정입니다 회사는 DSMB의 권고에 대해 의의 제기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의의 제기하겠다 하는 순간 어떻게? 상한가 달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동시에 중간 분석을 활용된 원본 데이터의 누락이나 시험자 코드 등 분석 결과에 영향을 준 오류가 있었는지 면밀히 분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완전 진짜 찐 세력주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런 생각도 항상 해요 일부러 임상 데이터를 원본을 누락하는 이러한 고의적인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하죠 근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카나리아 바이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나 개미를 다 털고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희망이론 드리기는 싫고요 무조건조고 일단 반등시에 평단 근처에 오면 나오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평단 낮으신 분들은 뭐 수익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DSMB의 임상 중단을 권고하면서 동시에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하기를 권고했습니다 면역하음제는 환자에게 보여지는 임상 약효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올라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DSMB는 제일 중요한 건 뭐요? 임상 중단을 권고하면서 동시에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하기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맞죠 임상을 중단하라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추적관찰은 또 하래요 무슨 말이에요? 임상은 하지 말고 너희가 투여한 항암자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추적관찰 하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 임상을 중단해도 추적관찰했을 때 어떻게 효과가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다시 한번 주가가 폭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거부와 임상 이상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할 수만 있다면 DSMB의 중단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임상 3상을 지속하고 싶은 이유이다 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 임상 효과가 지날수록 더욱더 올라간 특성이 있다라는 게 이와 같은 현상이겠죠 DSMB의 중단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임상 3상을 지속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이번 글로벌 임상 3상은 신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당사는 재발 환자를 대상으로 오레고본맙의 효능을 확인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죠? 임상시험을 또 진행하고 있어요 그죠? 임상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카네바이오는 오레고본맙의 이외에 최장암 유감화 전리선암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FDA로부터 희귀 이약품 지정을 받았기에 그죠? 최장암 관련돼서 그 뭐라 그래요? 임상 2상을 중요 스터디로 진행한다 그니까 임상 2상을 중요하게 진행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항보한다면 바로 조건부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뭐라는 거예요? 임상 2상을 진행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오레고본맙 관련된 이러한 이슈들이 주가의 하락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다른 재료들로 주가를 반등시킬 만한 이러한 이슈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보면은 바이오주의 특성을 좀 아셔야 되는데 네이처셀도 그렇고요 움직임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죠? 계속 제가 네이처셀을 얘기하는데 변동성이 엄청 심하단 말이에요 이런 구간에서 보면은 보면 어때요? 하락이? 보면은 18,000원에서 4,500원까지 빠진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빠져요 이렇게 빠지고 나서 어떻게 돼? 다시 18,000원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이오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네야바이오 지금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께 매수 추천 물탈 추천은 아니지만 텔레그램방에서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하면서 어떻게 움직일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 한 분 한 분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릴 테니까 반드시 어떻게? 이렇게 010, 920, 163, 29 이쪽으로 뭐라고 보내면 됩니까? 이쪽으로 간단하게 카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 채널 구독도 좀 해주시고요 개인 채널 뭡니까? 명품 차트 분석 이라는 개인 채널 또 구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6차 매집주도 무료로 드리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체크해보시면 되고 전부 다 동영상을 올려서 체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영상 올려서 이 종목을 사도 된다라고 말하는 종목들이에요 1차부터 5차까지 다 폭등했으니까 6차 종목 확인하고 가실게요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 제가 6차 매집주 드리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제가 뭐 항상 뭐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자랑 아닌 자랑해요 사실상 여러분들은 대놓고 사셔도 된다라고 한 종목 중에 안 올라간 종목 없습니다 기억하시죠? 1차로 드렸던 종목 하나기술 기억하실 겁니다 몇 프로 올랐죠? 70% 자 2차로 뭐 드렸죠? 코인테크 둘 다 2차전지였죠 그죠? 둘 다 2차전지였고 35% 그냥 세 번째 뭐였죠? 프로 2000 프로 2000 얘도 삼성 SDI 관련돼서 어 그래핀 아 그래핀이 아니죠 그리퍼 어 그리퍼 관련돼서 얘도 한 40% 정도 올랐고 4차 뭐 드렸어요? 4차 에스코넥 얘도 50% 정도 올랐고요 5차 뭐 드렸죠? 레고캠 HLB 그 다음 또 뭐였어요? ABL 바이오 환미약품 전부 다 다 올랐어요 한 번도 안 올라간 종목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자신감 있게 드리는 6차 종목 고민이 굉장히 많이 돼요 제가 지금 한 5종목 정도 컨택하고 있는데 솔직히 다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2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3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안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실적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 이걸 좀 드리고 싶은데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2월 초에 오픈할 거고 일단은 5종목 문자 주시는 분들 다 드렸어요 다 드리고 제일 유력한 거 2종목 뽑아서 5종목 드리고 2종목 제일 유력한 거 뽑아 드렸으니까 요거 미리미리 받아보실 분들 말씀드리지만 위에 번호로 6차라고 기본적으로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차 1차 하나기술 64% 2차 코인테크 21% 3차 프로 2천 거의 30% 이게 최소 기준 잡아놓은 겁니다 최대폭은 이거보다 10%씩 더 많아요 최고가는 일단 아무리 여러분이 많이 팔았을 가격대에서 적어놓은 거니까 에스코넥 4차 31%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죠? 최근에 말했던 레고캠바이오 엄청 급등하고 있었죠 레고캠바이오 62% 에이벨 31% 한미약품 52% 그죠? 25% HRB 같은 경우에는 빠지고 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집주로 드리긴 했지만 제가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전부 다 올랐다라는 겁니다 모든 종목들이 어떻게? 다 올랐다 제가 지금 여기 스윙 종목도 5종목 정도 더 넣어놨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분명하게 체크하셔서 6차 매집주 저는 대놓고 이거는 스윙 종목은 이렇게 손실 보는 경우도 있어요 수익 보는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 근데 제가 드리는 매집주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제 채널에 전부 다 증거 영상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6차 매집주 간단하게 뭐라고요? 010 9201 자 6329 이쪽으로 6차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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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